안녕하세요. 뮤즈티비의 MJ뮤즈입니다. 어제오늘 비가 많이 내려서 이틀동안 로즈에 있는 아이들로 제가 비를 맞췄는데요. 조금 있으면 해가 뜰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 지금 애들을 열심히 불어주다가 갑자기 엄지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을 쉽게 물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에어건을 시킨거는 멀리 도착하고 있는데 그거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제가 잠깐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바로 뭐냐면요. 요건데요. 우리 상일충재 줄 때 내가 쓰던 그 충재를 주던 그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니까 되게 잘 되더라구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물을 충재 없이 이렇게 하니까 물들이 아주 쉽게 떨어지더라구요. 자, 좋아요도 엄지손가락도 안 아프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이거 가지고 계시면 이걸로 물을 한번 털어보세요. 이상 MJTV의 뮤지TV의 MJ뮤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